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왼 커트, 젖은 커트로 해서 커트가 좀 더 예쁘게 잘릴 수 있도록 해드려 볼게요. 선도 앞으로는 수평적으로 이으실 건가요? 약간 페인 커트가 가능한가요? 페인 커트는 가능하다. 단지 위에 층을 낮추겠다는 거죠. 이렇게 10분 정도encias 페인 워픽에 Twelve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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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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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